뉴욕을 선교도시로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야심차게 준비한 뉴욕교회협의회 주최 뉴욕선교대회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뉴욕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교협은 이번 대회에 박상배 선교사 등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35명의 선교사를 초청했고 선교보고를 공유하고 위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김용희 선교사를 주강사로 고석희 목사, 김남수 목사가 강서로 나섰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는 첫날 저녁 집회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허망한 죽음을 통해 무력감과 회의감에 빠졌고 당장 생활고도 시작됐다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이것은 현명이었다면서 자신의 인생을 소개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율과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제약보다 크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보다 크셔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려고 뉴욕의 교회들을 일으키시는 은혜에 감격할 따름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는 궤도 수정에 좋은 기회이며 어려울 때일수록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선교를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개회인사를 통해 김이복 회장은 한 영혼을 살리는 선교와 선도는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체험한 모든 선도는 반드시 해야 왕 대신 주님의 어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며 뉴욕 교계에 창립 후 50년 만에 열리는 뉴욕 선교대회가 본질로 돌아가 매년마다 열리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한 총리는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편 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6월 1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PCR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올여름 뉴욕 주민들의 전기요금이 지난해 여름보다 12%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1일 지역매체 더시티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뉴욕주의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함에 따라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뉴욕 주민들의 전기요금이 지난해 여름보다 12%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PSC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 정세의 불안전성으로 전 세계적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지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코네디스는 2023년부터 전기요금 11.2%, 가스요금 18.2%를 인상하는 방안을 PSC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뉴욕주가 6월부터 휘발유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트라이스테이트에서는 뉴저지만 휘발유세 경감이나 유예 조치가 없는 주가 됐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휘발유세를 갤런당 17센트만 부과합니다. 이는 원래 갤런당 33센트인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16센트 인하의 고유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휘발유세 경감 조치는 지난 4월 초 통과한 뉴욕주 정부 세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캐시오쿨 뉴욕주지사는 휘발유세 경감 조치로 인해 약 5억 8천 5백만 달러 세금이 덜 거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의 경우 현재 트라이스테이트에서 유일하게 휘발유세 경감이나 유예 등 고유가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